전주 영생고등학교 교사 권승호입니다. 글쎄요. 제가 책을 많이 내긴 냈는데 제 능력으로 책을 낸 건 아니고 제 엉덩이가 책을 많이 내도록 도와주었다는 생각입니다. 능력보다는 제가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책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 얼굴 잘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시골 소년같이 보이지 않나요? 저 시골 소년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도우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운이 좋아서 선생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논회를 몇 번 갔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께서 비료를 뿌리러 가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비료를 쭉 뿌리는데 비료를 많이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비료를 좀 많이 줘야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도 잘 맺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멀리 비료를 뿌릴 때 제가 제가 앉아있던 기다리고 있던 전봇대가 있었거든요. 그 전봇대 반경 한 5미터 4미터 이 정도를 제가 논뚝에서 뿌릴 수 있는 범위에서 몽땅 뿌렸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가을에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추수하기 전에 제가 논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비료를 많이 뿌린 곳에는 벼가 엄청나게 잘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제가 비료를 몽땅 주었던 그곳의 벼는 다 시들어버리고 타져 죽어버렸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하려고 비료를 많이 주었는데 제 의도와는 달리 벼는 수확을 못하고 죽정에만 제가 수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한 아들이 된 거죠. 엄청나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슬픈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그 결과가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아이로 만든다는 얘기죠. 엄마의 사랑이 지나친 사랑이 아이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국일보에 컬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 컬럼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컬럼인데 제목이 바보만들이 앞장서는 부모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땅의 엄마들이 아빠들이 특히 어머니들께서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성장을 방해하고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PPT가 제가 준비되었거든요. PPT를 보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학원 절대로 보내지 마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이시죠? 초성 퀴즈 모두가 초성으로 썼다가 제가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글씨를 좀 써넣었습니다. 뭘까요? 모른다 앞에 나와 있는 세 글자 혹시 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배우면 네. 배우면 모른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안 해요 안 하면 안다는 아니겠고요. 안 해요? 안 해야 한다고 그건 좀 지나치죠. 익혀야 하는 거지. 익혀야. 익혀야 하는 거지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언젠가 수학능력시험 1등을 수석합격했던 애인가? 서울대 수석합격장관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가론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배우는 시간. 아니요. 배우는 시간. 사교육은 배우는 시간이죠. 스스로 공부할 시간. 그렇죠. 스스로 공부할 시간. 시간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우리가 정말로 곱씹어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아니면 언론이 인터뷰하는 말이겠지 누가 시켜서 한 말이겠지라고 말고 이 말이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란 무엇인가 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제 책을 소개시켜줄 때 공부도 모르고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것도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어머니들 아이들이 공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한자를 풀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셨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 내린 거예요. 어디서 벗겨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 한자를 읽혀 쓴 건 맞습니다. 이 공자를 만들 공자, 장인 공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만들 공자입니다. 공업, 만드는 일이 공업이잖아요. 부자는 원래 남편부죠. 부부할 때의 부자입니다. 앞에 남편, 지압이 남편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대장부할 때도 이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걸 남편부가 아니라 대장부부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장부를 만드는 일. 그렇다면 옛날에는 남성중심사회였으니까 지금으로 바꾸면 사람을 만드는 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 공부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정의고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부가 다른 말로는 뭐죠? 공부의 비슷한 말, 학습이죠. 중요한 건 요거입니다. 배울 학자의 익힐 습을 씁니다.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인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 학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공부에 대해서 좀 연구한 사람들은 학과 습을 일대일로 얘기하지 않아요. 1시간 배우면 3시간을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시간을 배우고 1시간을 익히는 게 아니라 1시간을 배웠다면 3시간을 익혀야 비로소 그게 학습이 끝났다. 공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좀 더 집중적으로 잠시 후에 더 이어나갈게요. 그다음에 학습의 또 다른 비슷한 말이 뭐죠? 학문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이 잘 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문자가 지금 앞에 문자는 그럴 문자 두 번째는 문문자 세 번째는 질문할 문자 의문의 문자 마지막은 기로 들을 문자죠. 이 문자 중에 네 개 중에 어떤 문일까요? 학문할 때 학문을 한다. 학문에 힘쓰야 된다 문자는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물을 문 네 물을 문 질문할 문입니다. 배우고 질문하는 것 다르게 해석하면 배우고 의문을 품는 것이 공부예요. 의문을 품어야 공부죠. 의문을 품는 과정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 학생들 의문을 품을 줄 몰라요. 얼만큼 지금 아이들이 변했는가를 제가 한번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요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와서 정답이 왜 2번이 아니냐 왜 3번이냐 왜 3번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늘 캐묻고 따지고 막 그랬습니다. 학교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 봤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아이들 수능 모의고사 볼 때 저도 함께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질문해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수업시간에 가서 아이들에게 문제풀이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문제를 안 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해요.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은 걸 뻔히 아는데 제가 굳이 시험 문제를 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근래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면 답안지를 챙기지 않는 아이도 상당수가 됩니다. 이 땅의 교육이 정말로 잘못돼도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질문이 없고 의문이 없어요. 수업 끝나고 옛날에는 거의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교무실 들어올라 치면 한두 명은 꼭 저를 붙잡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1년에 가야 한두 명 결국 질문을 할까 말까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터디죠. 공부 스터디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터디가 배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몰두하다, 노력하다, 열중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두하는 것, 노력하는 것, 열중하는 것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배우는 것, 배우는 것이 공부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오늘 이 시간에 좀 버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나름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만 있을 뿐 습과 문이 없다는 점이다. 배우만 있을 뿐 익힘과 의문을 품는 일, 질문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이게 우리 아이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잘하게 될까 한번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티아나하고는 같습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은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는 돼야 되겠죠. 음악성이 같다. 음악에 대한 재능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A학생은 50분을 배우고 10분을 자기가 연습했습니다. B학생은 10분을 배우고요. 그리고 50분 연습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누가 피아노를 잘 칠까요? B. B죠.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부르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학생은요. 595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5분을 불러보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B라는 학생은요. 10번 들었어요. 그리고 50번을 불러보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A학생이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었을까요? B학생이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었을까요? B학생이요. B학생이죠. 그런데 굳이 제가 595, 5, 10, 50 이런 숫자를 쓴 이유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A학생은 시간을 몇 분을, 노래 한 곡에 1분이라고 치겠습니다. 노래 한 번 부르는데, 노래 한 번 듣는데 1분이라고 치고 A학생은 몇 분을 투자했어요? 600분, 10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B학생은 몇 분 투자했어요? 60분, 1시간 투자했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1시간에 투자한 아이가, 10시간에 투자한 아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죠. B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B가 더 노을 잘할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는 게, 공부를 치면 내가 생각해내는 게, 내가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어 단어 암기도 마찬가지죠. 100개의 단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개라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가 끝났을 때 그 단어를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배운 듯 수업 끝난 다음에 공부를 마친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면 1,0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배운 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배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는 관계치 않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학원을 못 보내서 안 다리고 학원 가면 아이들이 공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각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하죠. 세종시에 없었을 때는 16개.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디요? 잘 안 들리는데 아까 마이크가 꺼졌네요. 아시는 분? 서울 아닌가요? 해주도. 네. 말씀해 보세요. 서울이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은 중간입니다. 가장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좋은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그것도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학능력이 실시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주도가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서울은 중간입니다. 그런데 근래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서울이 상당히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제주도만은 못하는데 그래도 상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아이들이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서울아이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얼만큼보다 하위권이에요. 그러면 서울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경답 나와 있잖아요. 사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왜 공부를 잘하느냐. 사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요.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시도별 수능 평균 점수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이 근래에는 좋아졌고요. 그리고 1, 2등급 학생은 서울이 많습니다. 서울 잘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 표도 좀 분석을 잘해봐야 되는데 서울이 1, 2등급이 많은 이유. 그리고 서울이 1, 2등급 학생들이 비율이 좀 높은 1등, 그건 1등입니다. 그건 지방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더 결정적으로는 서울 아이들이 삼수, 제수삼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제수삼수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제수삼수 한다는 아시죠? 서울이 진학률이 제일 낮아요. 고3 진학률이 가장 낮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입니다. 강남, 서초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진학률이 가장 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수삼수생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주 출신 아이들이 서울에서 제수하면 수학능력시험 볼 때는 다시 전주로 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3년, 4년 전부터 전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제수으로 갔다가 수능을 어디서 보냐면 서울에서 봐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성적은 전부 다 어디에? 서울 성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성적이 그래도 좀 올라간 거고 상위권 아이들이 많은 거지 서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치동 효과 때문에 강남의 사교육 때문에 서울 아이들이 공부 잘한 게 아니라는 거 좀 아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일까요? 3학년 때 수업을 없이 자율학습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했고 인터넷은 확인했는데 사실일 겁니다. 어디 학교일까요? 상상고도 자율학교로 상당히 성적이 좋지만 상상고는 아니고요. 민사고? 민사고 아니에요. 공주 한일고 들어보셨죠? 공주 한일고가 엄청나게 대학입 성적이 좋은 학교예요. 상상고보다 더 좋습니다. 경찰 대학교로 가장 많이, 경찰 대학교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사관학교보다 훨씬, 서울대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경찰 대학교입니다. 그 경찰 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가 공주 한일고입니다. 정원이 150명밖에 되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 한일고등학교는요. 3학년 때 자율학습만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익힘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강의 듣는 것보다 익힘의 시간이 있어야 공부 잘하니까요. 공부 잘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 어머니들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강의 듣기를 선생님한테 배우기 좋아하던가요? 아니면 자율학습을 좋아하던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제가 알기로는 자율학습을 엄청 좋아합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율학습을 좋아한다는 것. 맨 밑에 줄. 보통의 아이들이 과외, 학원, 인강을 좋아하는 이유. 저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마지막 문장의 사실은 작년에 겨우 깨달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이 다섯 번째 정답을 아시면 제가 책을 한번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뭘까요? 말씀해 주세요. 엄청 중요한 이유예요. 듣기만 해도 되니까. 듣기만. 다시 한번. 왜 아이들이 과외를 좋아하고 학원을 좋아하고 인강을 좋아한다고요? 들을 수 있어. 들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일단 들으면 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네. 선하니까. 아, 정답입니다. 편하니까. 아, 채팅상에 좀 누구신가 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도 작년에 안 했던 사실입니다. 편하거든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오늘 어디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50쪽 펴라고 하면 50쪽 펴면 되고요. 수업 끝 그러면. 그냥 책 덮으면 되고. 가라면 가고. 읽으라면 읽고. 풀려면 풀다가 모르면 해답지 보고. 풀라고 하면 풀다가. 어?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생각을 멈춰버리고.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학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강하게 지도하는 학원도 있겠지만 상당수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고객이잖아요.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마지막 내용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캡쳐를 하나만 했습니다. 시도의 평균 점수 잠깐 볼게요. 이게 2008년인가 9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가 전 영역에서 1등이고요. 서울 볼까요? 서울 11등. 그 다음에 6등 그리고 11등 그리고 6등 거의 중위권이죠. 작년, 재작년에 평균 점수는 좀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높았다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방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점수를 올려줬고 자기 지역의 점수는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선생님, 근데 강남, 대치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서 좋은 결과 냈다는 뉴스 많이 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서울대 많이 갔고요. 연구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직접 알아본 바는 아니고 대치동에서 학원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공한 아이는 5% 미만이라고 해요. 그 5%를 띄워주어서 그걸 모델로 삼아서 부각을 시켜서 대치동이 공부 잘하는 거지 결코 전체적으로 보면 5%면 너무 적은 수치잖아요. 그리고 5%는요. 학원 다녔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 게 아니라 원래 공부 잘했던 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95%는 무시하고 오직 5%만 주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5% 아이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치동 학원 다녀서 좋은 결과 있는 것 맞아요. 그러나 대치동 가지 않았어도 좋은 결과를 냈을 거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맨 밑에 줄 로또 당첨된 복권방을 찾아가는 어리석음과 학원을 찾아가는 어리석음 우리 학원 앞에 플랜카드 걸려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 어디 합격 의대 합격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복권방에 복권 1등 당첨된 복권방 이렇게 하면 거기서 복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될까요? 똑같은 어리석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제가 나열했는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귀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익히는 시간과 생각하는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히는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귀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사귀를 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들의 심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급에서는 보통 주번을 두 명이 하죠. 일주일이든 하루든 두 명씩 주번을 정합니다. 저는 한 명씩 주번을 정했습니다. 주번이 한 명일 때 반 교실이 깨끗할까요? 두 명일 때 깨끗할까요? 한 명일 때요. 한 명일 때 깨끗합니다. 정말로 이상하죠. 두 명이 있어야 깨끗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서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후에 들어가면요. 아이들끼리 막 싸워요. 자존심 때문이죠. 왜 내가 혼자 다 해야 돼? 나 1, 2, 3, 4교시 내가 칠판 다 닦았는데 쟤는 한 번도 안 닦았어. 칠판 닦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안 닦겠다 못 닦겠다 그러는 거예요. 학원에서는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해요. 학교에서는 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갔다 놓은 아이들은요. 집에 와서 놀아요. 당당히 놉니다. 왜요? 학원 가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죠. 부모님도 공부하라고 말을 못하죠. 학원 가서 공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 학원에서 공부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졸고 자고 멍때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학원에서는 열심히 공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축구를 잘하는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축구를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원에서도 똑같이. 그런데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너무 질리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잖아요. 너무 많이 배우니까 배움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학원에서 공부하지 않고요. 집에서도 공부하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대학 그리고 사회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교육을 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대학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혼자 공부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혼자 충분히 너끈하게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에 나가서도 두려움 없이 창의성 발휘해서 자신감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03년도에 우리 학교 3학년 6반 담임을 했었습니다. 고맙게도 단 한 명도 사교육을 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토요일도 5시까지 자율학습을 했고요. 놀랍게도. 6등급 두 명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2003년도는요. 과목별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등급이 나왔을 때입니다. 6등급 두 명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5등급 이상 나왔어요. 놀랄 만한 결과거든요. 우리 반이 특수반이 아니라 우수한 아이들이 모인 반이 아니에요. 거의 똑같이 평균으로 이렇게 배치된 반이었는데 다른 반은 9등급도 나오고 8등급 나오고 7등급 많이 나왔어요. 우리 반은 7등급, 8등급, 9등급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 한 명도 사교육하지 않고 모두가 자율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대학 입학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거의 다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반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사 한 명씩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삼성그룹에 5명이 들어갔어요. 우리 반 학생이 28명이 없거든요. 28명에서 삼성을 5명 갔어요. 그런데 삼성 간 아이들 중에 서울대 연구대가 없었어요. 성균관대 두 명, 광운대 한 명, 전북대 두 명 이렇게 해서 삼성 갔어요. 또 LG도 한 명 갔는데 그 LG 간 학생도 전북대 간 학생이에요. 그리고 하버드대 연구원으로 지금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사교육을 단 한 시간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갔고 서울대 석사박사 마치고요. 그리고 하버드대학 지금 연구원으로 가서 언젠가 우리 언론에 크게 부각될 그런 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뿐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많이 보면 거의, 아니 거의가 아니죠. 100%라고 얘기할게요. 사교육 받지 않고 공부한 아이가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냈고 대학 입시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에도 정말로 멋지게 생활하고 있는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학 가서 앞서 나가고 사회 나가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도 중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6반만 제가 특정해서 얘기했는데 3학년 6반 아니거든 제가 고등학교 고3 담임을 아홉 번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데 어떤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기억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기로 들으면 집중이 안 되고 대부분 날아가 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책을 보면 집중도 잘 돼요. 그리고 상당 부분 머리에 남게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썼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로 듣는 공부효과는 10이라면 책을 보면서 하는 공부효과는 30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책을 본 다음에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공부가 정말 효과입니다. 남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될까요? 자, 우리 안다는 것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요. 어떤 걸 안다고 할까요? 어떤 걸 안다고 해야 맞냐면 보지 않고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의 설명 듣고 그게 끄덕끄덕 하는 건 결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안다는 거 어떤 게 안다는 거라고요? 남에게 보지 않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엄청난 반복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남보다 실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유불급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비료뿌리기에서 얘기했죠. 지나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아까 과식 많이 먹는 거고 어리석음이란 건 다르잖아요. 비료 많이 주면 오우 우도와는 다르게 말라 죽습니다. 많이 배우면 아는 게 없습니다. 적게 배워야 아는 게 많다. 무슨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많이 배우면 아는 게 없다. 적게 배우면 아는 게 많다. 이런 논리가 왜 성립되는 줄 아시겠죠? 많이 배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다르게 바꾸면 익히지, 익힐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익힐 시간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죠. 적게 배우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익힐 시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배워야 아는 게 많다는 얘기죠. 학원에 보내는 것은 아이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는 일이에요. 결국은 너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뒤에도 제가 학부모님이 해야 될 세 가지 얘기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칭찬받으면 기쁘고요. 재밌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믿어주면 또 믿음에 보답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믿고 맡겨주면 책임감 느끼고요. 열심히 하게 돼요. 믿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아이들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 뒤에 혹시 읽을 줄 아시나요? 독서 100편 위자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중국에 동우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 공부를 가장 잘했던 학자였어요. 사람들이 그 동우라는 사람에게 배움을 청해로 왔습니다. 그때 동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독서 100편 위자연이다. 독자는 읽을 독자고요. 서자는 책서자, 글서자입니다. 일백번 백자고요. 이 편자는 번, 몇 번, 열 번, 스무 번의 번, 번자 편입니다. 의자는 오를루자이지만, 의로우자이지만 여기서는 뜨드자하고 똑같습니다. 뜻, 의자, 자자고요. 맨 마지막은요. 볼견자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또 나타날 현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나타날 현입니다. 글을 읽을 때, 백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백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여기 잠깐 볼게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면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잘못됐는데 더 잘못된 생각은 뭐냐?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아도요. 생각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책에 다 있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될 지식, 책에 없는 지식 없어요. 없는 내용 없어요. 책이 없다면 그건 시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씨름하고 씨름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백번이 아니에요. 열 번만 읽어도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대충 보고 지나가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다 보면 계속 씨름하다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귀찮아해서 그리고 그 시간 낭비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시간 낭비 아니에요. 빨리 배우면, 쉽게 배우면 빨리 날아가고 쉽게 사라진다는 거 요거 아셔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 해군사관학교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3학년 고3 들어오면서 수학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았습니다. 사교육은 물론 안 받았겠죠. 5등급이 1등급이 된 비결. 그 친구가 수능 끝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7시간까지 씨름해 본 적이 있대요. 7시간에 씨름해 본 적이 있대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1등급이 된 거예요. 그 씨름하는 시간이 낭비된 시간 아니잖아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7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고 실력이 많이 키워졌겠습니까? 그저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아니에요. 빨리 배우면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머리를 써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남이 머리 써준 거 그래서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계산하는 거 절대 실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푸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늘 자기도 학습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질문해 왔어요. 승호야, 우리 아들이 지금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럼 네 말 들으니까 과외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요일까지는 혼자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토요일 날 과외 선생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질문 받고 답해 주는 그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어 그거 괜찮지 그렇게 해라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면 그거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 대답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친구야, 아까 내가 한 말 취소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도 안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토요일 날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실험해야 되는데 실험하지 않아요. 왜? 토요일 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합니다. 어, 이거 토요일 날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체크하고. 풀 줄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 것은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선생님이 오시면 설명을 해 주죠. 설명을 해 줄 때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끄덕끄덕 기고 끝납니다. 그 문제, 다음 날 풀어오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풀어요. 못 푼다는 거죠. 그러면 걔는 헛공부한 거예요. 아는 문제만 풀었어요. 모르는 문제는 안 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한테 배운 그 문제 다음에 또 못 풀어요.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죠. 저는 독소 배편 의자인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100번 읽으면 돼요. 누구가 스스로 남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실력이 키워진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인데요.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 아실 판인데 언제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요? 10분 이후부터 읽은 다음에 배운 다음에 들은 다음에 10분 이후부터 망각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거의 70%, 80% 80% 나와있네요. 80%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4일 지나면 거의 머릿속에 남는 건 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망각을 기억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망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보세요. 밑에 가고 있어요. 다시 반복해서 암기하고 또 망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반복해야 돼요. 망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반복해야 돼요. 3번, 4번, 5번 반복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 기억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이론을 좀 믿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은 갔는데 중요한 얘기 몇 가지 더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아요. 심지어 잡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얘는 깨워도 절대 공부하지 못할 애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두드러 팬다 해도 눈을 감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죠. 몇 시에 잤냐? 2시, 3시에 잤다고 그래요. 뭐하다 잤냐? 학원 숙제했다고 그래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스마트폰 봤다라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 학원 숙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로 공부가 될까요? 공부 되지 않아요. 자, 이거 볼까요? 시속 10km로 17시간을 달리면 170km를 갈 수 있죠. 70km로 가면 10시간만 달려도 700km. 무슨 얘긴가 이해됐죠? 맑은 정신으로 10시간만 공부해도 이렇게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데 막지 않는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아무리 17시간을 공부해도 이 정도의 결과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졸린 상태로, 비몽사몽한 상태로 공부한들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잠잘 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저희 학교에 축구부가 있거든요. 우리 학교 축구부 유명합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우승도 두 명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몇 시에 자냐? 그러면 10시 반 정도에 다 잠을, 10시, 10시 반에 잡니다. 왜 10시, 10시 반에 잠을 잘까요? 코치, 감독이 10시 반 안에 잠을 자라고 할까요? 다음날 훈련해야 되기 때문이죠. 잠을 자지 아니하면 훈련할 수 없으니까 잠을 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감독, 코치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학부모님들 역할도 바로 이거입니다. 학원 보내는 게 학부모님의 역할이 아니고요.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하는 게 학부모님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잠을 충분히 재우는 것, 하늘이 무너져도 11시 안에 잠자도록 해주는 것. 이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딸한테 옛날 학교 다닐 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다른 곳,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시험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딱 이겁니다. 딸아, 지금 몇 시지? 잠자야 되는데? 우리 딸 지금 잠자면 좋겠다. 이게 제가 공부에 관해서 우리 딸아이한테 했던 말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귀하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율학습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동영상 보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중요하죠. 공부는 시간의 집중력이 고파진 걸로 보는데 만약에 집중력이 없다면, 0이라면 이 시간이 100시간인든, 24시간을 공부한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중력이 없다면 그 시간이 아무리 많은데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분 좋아야 됩니다.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우리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여행, 그리고 외식, 그리고 적금, 요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학원비 저금해서 그 돈 엄마한테 저금해달라고 해서 그 돈 모아서 대학교 1학년 때 반드시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오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지 않니? 가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방법 아주 쉬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대학교 1학년 이런 방학 때 가고 싶다면 지금 과외비, 학원비 저금하면 두 번도 갔다 올 수 있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마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배낭여행 갔다 올 수 있다는 행복한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할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데 엄마가 식단에서 여행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내가 공부해야지. 아이들도 엄마의 소망이 공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굳이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해준다면 아이들은 저절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 제 아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 아들은 사교육을 전혀 안 했고요. 중학교 때부터 단 한 시간도 사교육하지 않았고요. 서울대학교 그때 논술이 있었으니까 논술을 보러 가는데 논술 준비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논술만큼은 아빠 사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고민이 됐죠. 우리 아들이니까.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터넷에 보면, 책에 보면 서점 가서 충분히 네가 궁금해할 내용, 책에 다 있으니까 그 책으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고집을 피웠고 결국 논술에 합격해서 서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의대를 간다고 해서 서울대를 포기했습니다마는 논술까지도 혼자 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독서 백편은 의자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부의 방법은 비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야구 선수들 보면 타격품이 다 다른 것처럼 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거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시간이 소비가 되더라도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손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돌아가면 돌아간 만큼 이익이 있는 거예요. 꼭 직선도로만 가고 지름길만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인데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이를 바보로 만들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들 많은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집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도와주고 청소해 주고 반찬하고 냉장고 막 이렇게 정리해 주고 짜증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그냥 어머니로서는 시어머니로서는 그냥 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 그건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 부분을 해야지 그걸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건데요. 나방이 있었어요. 나방을 구경하다가 보니까 구멍이 좀 열렸는데 막 엄청나게 힘들게 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 착한 마음으로 가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구멍을 더 크게 넓혀줘가지고 아주 쉽게 나방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는 흐뭇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나방은요 나오자마자 날지도 못하고 날개짓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곧바로 죽어버렸어요. 힘들게 어렵게 혼자의 힘으로 그 구멍을 빠져나와서 그 나방은 날개짓하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은 아이는 그 나방은 날지 못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도움을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그건 어리석은 욕심일 뿐이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어 실력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발음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방면에 대한 지식,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유창하지 못해도 재미있잖아요. 발음이 어눌하다고 해서 짜증나던가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을까요? 어른이 되어서 배웠을까요? 어른이 되어서 배웠잖아요. 20살에 아니라 30살에 배워도 2, 3년 지나면 우리 한국말 익히고 쉬운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창하게 하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만나는 우리 손흥민 선수 옛날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아시다시피 옛날에 운동선수는 거의 공부를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닥치니까 영어 그렇게 잘하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누가 이 14세를 얘기하고 초등학교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을 푸세요. 자, 그러면 대학교 불문과, 동문과 그 친구들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독일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독일어를 전공하려고 맞먹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독일어를 공부해야 독일어과에 들어가서 독일어를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의 영문과 교수들 영어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초등학교 때 영어 알파벳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잘하잖아요.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듣과실을 함께 봐야 됩니다. 축구 감독이 골을 몇 개 넣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되죠. 골을 먹지 않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얻는 것과 잃는 걸 함께 계산하자는 거죠.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수학을 공부하느라고 잃어버린 걸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독서죠. 아이들 거의 책을 안 읽어요.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만 책을 읽는 아주 슬픈 나라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좀 좋아졌다 쳐요. 그렇지도 않지만 수학 실력이 좀 좋아졌다 쳐요. 수학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학 실력, 알량한 수학 좀 더 공부하겠다고 문제 하나 더 배우겠다고 책도 못 읽죠. 여행의 즐거움도 모르죠. 인간관계도 쌓지 못하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식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보가 되었잖아요. 바보가 돼도 수학 실력만 나오면 괜찮은가요? 우리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읽는 것까지 생각해서 내가 이거 수학 이것 좀 하느라고 영어 이거 하느라고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도 재능입니다. 인정합니다. 누구나가 모두가 노력한다고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누구나가 한 가지의 재주는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부족한 모자란 아이도 그 어떤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일단 믿으시고 그 한 가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전과목을 잘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전과목 공부를 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몇 개의 과목을 골라가지고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 과목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얻어질 거고요. 그 자신감으로 또 다른 과목도 공부 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문만 잘해도 생물만 잘해도 영어만 잘해도 수학 못하고 그래도 남에게 인정받아요. 축구만 잘해도 되잖아요. 농구만 잘해도 되잖아요. 농구선수가 야구, 축구, 배우고 다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전과목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한 과목을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이다. 시간에 그만큼 투자하니까 한 과목만 내가 선택한다면 두 과목만 선택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영어 수학이라면 안 되겠지만 영어 수학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회자님하고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입시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 사실인가요 그 말이? 주위에서 보니까 좋은 대학 간 애들이 다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다 실패자가 됐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전과목이 아니면 어느 한 과목을 잘하면 그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학원에 간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학원을 다녀도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분명하거든요. 어머님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학원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사측 연상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영원히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시간이 되면 다 잘하게 돼 있고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연산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2학년 때 아이들의 스트레스 줄기가 뭐 있어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걱정하냐는 얘기죠. 그걸 빠르고 느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안다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6개월, 8개월에 다른 아이들은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1년, 2개월이 됐는데 그게 괜한 걱정이지 않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더디된 아이가 나중에 더 빨리 더 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이건 좀 위험한 얘기니까 제 말 안 들으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못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수학을 못해도 대학 가는 데 지장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국문과 갔다. 그러면 사회학과 갔다. 그럼 대학 가서 고등학교의 수학 능력이 수학 실력이 대학 공부에 지장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방면 자기 전공 열심히 하면 앞서 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 원하는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수학 교육이 이렇게 목을 매는가 모르겠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수학을 꼭 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세요. 그리고 주변 아이잖아요.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수학을 꼭 잘해야 사회생활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수학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가장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중학교 때 다른 공부 안고 수학만 하고 고등학교 때 수학에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슬프지 않아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의 공부 시간의 한 80% 고등학교 때는 공부의 90%를 수학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국 수학 나중에 수능을 볼 때 7등급 나오고 심지어는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적 지식은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책을 본인이 읽고 본인이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의 가장 잘못된 생각은 배워야 한다는 거. 이 생각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한글 교육만 끝나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인 평가는 각자 다르니까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인정하는 바대로 지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토론의 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식 어떻게 쌓았을까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뭘로? 책으로 쌓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대 우리의 대통령 중에 그래도 지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들잖아요. 두 분의 공통점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책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린 이걸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늘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늘 후회하고 살아요. 어제 했던 내 생각, 어제 했던 내 행동을 늘 반성하고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방학 때는 단 한 번도 여행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아이들 데리고 엄청나게 많이 다녔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를 여행비를 많이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부모로서 아까 기다려주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어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 어른도 칭찬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칭찬거리를 만들어서 좀 관찰하다 보면 칭찬할 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 우리 딸은 우리 아들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전혀 이 실력으로 거기를 어떻게 갈까라고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애 앞에서만 믿은 척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충분히 거기 가서 나중에 충분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었거든요. 실력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그런데 그 믿음에 보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주시면 아이는 믿는 만큼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